경기도가 2일 의정부 아이랜드 캐슬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해 모범이 된 도내 153개 가문에 병역명문가 문패를 전달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조부모 때부터 3대 이상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이루는 말로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병역명문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각종 시설 사용과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